갈수록 드러나는 국정원의 민낯이 점점 점입가경입니다. MB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연예인을 깎아내리기 위해 국정원이 직접 이런 조악한 알모합성 사진까지 만들어서 인터넷에 유포를 했답니다. 국가기관이라는 곳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치조라고 천박해서 정말 이제 할 말을 잃게 하는데요. 심지어 제안문건까지 만들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보수단체에 직접 광고비와 광고 문안까지 써주면서 신문광고를 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이런 단체들은 국정원의 지시대로 시기마다 정권을 비호하는 집회를 열고 반대 세력을 고소고발하는 등 돈 받은 만큼 아주 충실히 움직여왔죠. 아니 이 정도면 시민단체가 아니라 용역업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국민 세금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 이분들 월급 드려야 되나요?